최범규가 간다 뷰얼 짐 진짜 간단하게 챙겨놨다 잘 챙겼다 여기는 속옷과 보여드릴 수 없는 속옷과 신발이 있고 여기는 양말과 착장별로 정리한 옷들이 있고 사실 딱딱한 물건이 몇 개 없어요 향수 향수 챙겼다 피부관리용품 로션 로션 로션은 두 개나 선크림 선크림 눈썹 면도기 그리고 카이가 선물로 준 인형 귀여워 다리 진짜 긴데? 그러니까 롱다리인데 거의 휴밍카이 거 비우는 건가요? 카이 75cm짜리 인형 알아요? 토끼 인형 그거 샀더니 이거 왔어요 아 진짜? 귀엽다 귀엽다 또 보여드릴게 그리고 문화상품권 왜요? 2만원 왜 이렇게 귀여우셨나요? 메가상장에서 영화 보시려고요? 아니 아니요 아니 여기 메가상장 어디 있어? 이거 제가 이거 챙겨온 게 아니라 원래 쓰는 가방이 있는 거거든요 용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생일이래 그럼 아는 척 하고 주는 거예요 좋다 괜찮죠 비상용품이네 어떻게 보면 비상용품이죠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저한테 문화상품권을 받은 친구는 그건 즉흥적인 문제 환불이었다는 걸 좋아 좋아 되게 지금 간단하게 챙길 것만 잘 챙겨왔다 그렇죠 이제 뭐 하실 거예요? 저희 나가면? 씻고 잘 거예요 이렇게 빨리 너무 빨리 끝나는데? 그러게요 어벤져스방으로 나오고 오케이 어벤져스방 뽑으러 가자 우리는 디셉티콘 K-POP M-NET K-POP